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 3, 7 시대의 주역이 되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하나 성교대회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구역 제자들이 중요한 응답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 성교대회를 두고 진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식구들마다 함께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보시면 우리는 결론을 반드시 내리고 가야 합니다. 결단도 하고 결론에 대한 부분을 내야 되겠죠.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 우리 후대가 성공이냐 실패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진짜 우리 후대가 말씀 붙잡고 또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듣는 모습만 봐도 성공과 실패가 보여지고요. 또 우리 후대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봐도 성공과 실패가 보여진다 했거든요. 아마 중요한 오늘 말씀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성교 2, 3, 7에 대한 부분을 우리 후대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다시 포로되고 또 노예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가 오늘 강단에도 말씀 주셨지만 약화되잖아요. 약화된다는 것은 복음도 맞고 다른 것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맞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 맞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재앙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복음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도 우리 각 교단에서 총회에서 왜 송도님들의 감소된 퍼센트라든지 그리고 교육관을 씌워놔도 랩런트들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직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결단하고 2, 3, 7을 살려야 될 중요한 응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틀린 언약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 오늘 우리 식계명에 대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식계명은 복음주의죠. 율법주의가 아니고 또 율법방임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도 아니에요. 식계명은 복음입니다. 완전 언약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틀린 언약이 아닌 정확하고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린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 성교대회에서 오늘부터 매일 우리가 집중기도 할 건데요. 우리 성교대를 통해서 전세계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기한 성교대회가 되고 마음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나라 나라들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오늘 우리 식계명도 그 정확한 언약에 대한 말씀 주신 거예요. 식계명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임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전부 다 응답을 누리고 복음 속에 이게 다 있다는 것을 말씀 주셨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본론에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의 2, 3, 7 나라를 살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음들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과도 타협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떨어져서 불신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내가 육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신앙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정신과 마음 문제 속에 내가 낙담이 되어지고 흔들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우리 송도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이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것들이 어디에 가 있겠냐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절대 언약 가진 절대 언약 가진 순례자에게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가 아니라 절대 언약 가진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숨은 응답 우리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절대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 그 순례자의 길을 가면 어려운 길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춥다 그러면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너무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잖아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라고 말씀 주셨죠. 숨은 응답이 절대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응답 없으면 힘이 들어서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 낙담과 흔들릴 때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숨은 응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참 이 응답 속에 내가 힘을 얻고 또 걸어가고 또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 절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너무나 완벽한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 말씀의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랩런트에게 지도해야 될 메시지 그리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 다 주셨어요. 그게 숨은 응답이죠. 말씀이 내 안에 도로로는 게 말씀을 붙잡는 게 숨은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절대의 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또 응답 주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 사람도 알 수 없는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도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우리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주고 이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고 이게 기적이 기적 세상에 어떤 성공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엘리트가 우리 교구에 있는 너무나도 힘든 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이게 기적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교구의 교육자분들 얼마나 귀한 사육을 감당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지만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적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또 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2, 3, 7 시대의 주역 두 번째 세계와 교회와 현장에 보면 너무 빈 곳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빈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왜 옛날에 삼어장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캠프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려고 언약까지는 정말 여러분이 그 빈 곳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 성교대회 주제 제목도 이거잖아요. 빈 곳을 세계와 교회와 현장에 세계에도 빈 곳이 있고 우리 교회도 빈 곳이 있고 또 현장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존도자로 서라. 그게 2, 3, 7 살릴 응답이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진짜 최대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최고로 관심이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참된 성교 전도화는 전도와 성교화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이 있는 거고 또 중직자분들이 있는 거죠. 보이는 게 아니지만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교육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 존수사님들 또 그냥 존수사님들 전인 존수사님들 얼마나 귀하냐 오직 교회와 단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려고 그러니까 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이게 최대 관심 오직 전도와 성교를 향해서 가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바로 그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데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최고로 관심이 있는 곳 빈 곳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살려야 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현장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 관심이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기적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응답도 주시고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쏟아붓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마지막 최후 관심이 있는 곳도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부탁하고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이죠. 이 참된 모든 성교 현장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후의 관심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보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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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살리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서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도록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최후 관심 우리 하느님의 최후 관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라면 사람 살리는 교육자 사람 살리는 중직자 사람 살리는 권찰에게 하느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쏟아붓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하느님 얼마나 그 제자에게 많은 축복을 쏟아붓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관심이고 우리 하느님의 관심인데요. 이걸 심부름하는 우리 교육자 중직자 택배 여러분들 권찰로서 각 구역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말씀이 우리 송도님을 살립니다. 전해주고 전달한다. 그게 최고의 사역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중에 왜 확신이 없고 왜 흔들립니까라고 했을 때는 정답을 주셨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전달하고 심부름하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로 관심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 빈 곳을 채워가는 권찰되기를 주님의 노춘 합니다. 세 번째 2, 3, 7 또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이 참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메시지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메시지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참된 응답은요. 2, 3절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보금이 있어야 돼요.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은약이고 말씀인데 분명히 나의 보금이라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오직 보금이라는 걸 붙잡고 있는 보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면계약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이면계약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보금입니다. 오직 보금 또 그리스도 은약 이 이 말씀이 나의 보금으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나의 교구 그리고 또 나의 구역 식구들 위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나의 교육부서 또 나의 현장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로마서 16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참된 능담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금과 이면계약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나의 보금이라는 말이 없다면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237과 오촌 종족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보금 이면계약을 갖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보금이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다 했잖아요. 과거에서부터 보금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냥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영세전에 있던 이 보금 이 보금이 지금 나타났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집중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랩런트를 심부름하고 또 살리는 부분도 있고 237 오촌 종족과 세계 성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쓰임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 분도 계셔야 됩니다. 보호자 집중 기도 24 기도 해줄 수 있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연세 있으시고 나이가 있으셔서 고동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세계보고만 237 보고만 할 수 있는 주역입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24 기도 할 수 있다면 이게 보호자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24 기도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집중 기도 한다. 그게 237 시대의 주역입니다. 보호자. 자, 동력자는 뭡니까? 동력자는 우리 권찰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찰분들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죠. 기도하죠. 또 우리 교육자들 말씀을 전해주죠. 기도하죠. 이게 동력자예요. 그리고 다라빵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본찰분들은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237 보고만 위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의 길을 가는 거죠. 동력자 그 다음에 식주인 식주인은 뭡니까? 경제의 축복이죠. 경제 축복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존도 성교를 못해도요 우리 산업인들 경제인들이 현장에서 경제의 축복을 받고 돈을 벌고 한다면 우리 단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 비해서 237 시대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저는 경제인과 산업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경제인과 산업인 아니다 보면 제가 어떻게 경제로 우리 목사님을 돕겠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제가 다라빵도 뛰고 또 구역도 기도하고 또 어떤 대상자에서 만나고 또 보금전하고 이 역할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 권찰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죠. 자 너무 나이 많고 너무 거동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송도님 제자들 24시 단임 목사님과 교회와 2, 3, 7에서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 그 기적이 뭐냐 숨은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이 24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후대가 살아나요. 내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가 살아납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걸 하면요 반드시 우리 후대들이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응답을 누려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뭡니까 영원히 네 번째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들 후대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후대에게 보여지고 1세대 언약이 2세대 3세대 이 언약이 전달되는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찰문들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중요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지금 237 시대 너무 빈 곳이 많아요. 이 빈 곳을 채우는 전도자로 살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계속해서 매일 우리 하나 성교대회 위해서 우리 나가있는 성교사님과 또 성교사님을 후원하는 우리 팀들 그리고 앞으로 파송되어질 30여 나라 성교시스템 우리 성교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 237 시대 주역으로서 우리 권찰 제자들이 해야 될 미션과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지역의 모든 빈 곳을 채워나가는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시대에 주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 성교대회를 두고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스텝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이래 각 나라를 맡고 있는 모든 교육자분들에게도 이 대회를 통해서 237 시대에 주역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많은 오천종족을 살릴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237 시대에 주역이 되고 올바른 은약 붙잡고 모든 구역 식구들 돌보며 말씀 전하며 기도해주는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권찰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